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환자입니다. 갑자기 바벅거렸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혀가 꼬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송이고 한 10시 반에 마지막 방송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보니까 그 파운드리 직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 건데 이 파운드리 직원은 TSMC는 7만명이나 있다고 하네. 보니까 삼성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반도 안 돼 2만명이랍니다. 2만명.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애들 공부 좀 하면은 의대 간다고 같이 무슨 공대나 인문대학, 경영, 경제 이런 쪽도 잘 안 갈라고 하더라고. 다 무조건 의대야. 의대. 의대 공학 의대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기초과학이 좀 발달되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야 할 텐데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다 의대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참 이거 안타까워. 의사 청구 만들 거야. 대한민국.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교육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점점 좀 나약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미래. 좀 암울할 뿐입니다. 현재 보니까 그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중에 보면 당연히 대만 TSMC는 1등이겠고 지난해 보니까 직원 수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7만명. 이 중에 절반이 석박사랍니다. 석박사. 석사 박사가 대부분이더라. 순수 파운드리 인력만 놓고 보니까 TSMC의 석박사 그 수가 삼성전자 임직원 수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석박사 고급 인력을 대거 확보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이 TSMC에 맞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고급 인재 양성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필요 되는데 국내 우수 인력들이 의대로 쏠리잖아. 의대. 다 의대 갈 거야. 나아트도 참 이게 문제야. 내가 볼 때도. 본인도 의대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런 현실이. 그러다 보니 고급 연구자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우려를 부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SMC의 2022년 연간 보고서를 보니까 이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7만 3,090명이에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이보다 소폭 증가한 7만 3,319명 기록했다고 합니다. 21년 만에 TSMC 임직원 수가 6만 5,150명인데 1년 만에 7,900명이나 늘어났어. 7,938명. 엄청 늘어났어요. TSMC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보니까 전체 임직원 중 석박사 비중이 꾸준히 50% 수준에 입박합니다. 석박사들이. 실력 있는 애들이 다 몰리는 거야. 지난해 임직원 7만 3,090명 중 석사가 47.2%, 박사가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직원의 51%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석박사 수만 약 3만 7,200명이에요. 3만 7,200명. 21년에도 TSMC 근무하는 석사는 47.3%, 박사가 4.1%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원이 연령대가 젊어. 젊은 애들이 많아요. 지난해 TSMC 평균 연령이 35.7세야. 그만큼 조직이 젊은 피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젊은 피. 역동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역동성.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고 파운드리 메모리 사업을 선도하는 삼성과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면은 TSMC 인력 확장 속도는 매우 빨라요. 그리고 위협적이야.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빠르고 위협적이다. 아주 좀 우리 이야기는 상당히 좀 껄끄럽죠. 진엠엠알 기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1의 총 임직원 수가 7만 1,000명인데 7만 1,000명인데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도 있죠. 메모리 쪽에. 거기서는 이중 파운드리 인력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그런 것 같아요. 2만에서 2만 5천 명. TSMC 인력에 비하면 삼성의 파운드리 인력은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거죠. 이렇듯 삼성 등 국내 파운드리 산업의 인력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파운드리 공장 투자랑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 확보에 우선 열을 올려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카이스트의 교수가 그래요. 지난달에 그 말 열린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빈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3배 정도 가량 높은데 그 정도 차이만큼 인력 수에도 차이가 있다. 나이가 나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TSMC의 시장 지배력을 뺏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인력 확보가 삼성에게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 기간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니까 15.8대 58.5에요. 42.7% 차이 나더라. 42.7% 특히 이렇게 말하면 안되는데 전체 임직원의 50%에 이르는 TSMC의 삭박사 인력 확보는 아주 무섭다. 무서울 정도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반도체 고급 연구 인력 수는 탁없이 부족해요. 아주 부족해. 지금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자 교수에 따르니까 전국 반도체 연구 교수가 400명에서 500명밖에 안되요. 그리고 서울대 공단만 해도 교수 약 330명 중에 이 반도체를 주력으로 연구하는 교수는 꼴랑 10여 명이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니까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매년 1600명 규모의 인력 공급이 필요한데 대학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전공자는 650명에 불과하고 석박사급 인재는 150명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 역시 석박사 인재 양성이 힘을 보틴다고 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인력 확보는 만명에도 못 미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국내 교육의 의대 쏠림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의대 쏠림. 이 종로학원에 따르니까 23년 정신모집에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이 4개의 대학 반도체 계획학과 등록 포기율은 모집인원 대비 155.3%인 거로 지켜됐어요. 155.3% 합격자가 모두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로 절반이 더 등록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인데 교육계에서는 이 인원이 의대를 중심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보니까 그리고 4월 말에 교육부 관계자가 24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의대를 제외한 학과로 우수한 인재가 갈 수 있는 대책을 고민 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를 다룰 석박사급 핵심 인력이 필요하고 이 석박사를 지도할 교수가 부족해가지고 반도체 인재 양성이 쉽지 않다. 과거부터 이 반도체 관련 연구비 등 그 지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많은 교수가 다른 연구보다는 발길을 돌렸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고급 인력을 키우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계획을 발표했는데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몇 명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중 석박사는 3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빨리 우리도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혁신이 필요할 것 같고 이공계 쪽에도 뭔가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반도체 쪽에도 인력 양성 그리고 교육 쪽으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서 저는 마지막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빨리 대만 따라잡으려는 어쩔 수 없어요. 인재 양성이 시극합니다. 우리 대통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신처럼 탈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